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병들어 누운 척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자기가 병들어 누워있다라고 문병을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침대를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비싸고 고급 양말을 신고 왔습니다 이 친구도 와가지고는 침실 옆에 앉아서 바지를 걷어올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양말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어디가 아픈가 그랬더니 이 누워있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랑 똑같은 병이야 자랑하고 싶은 병이 걸린 겁니다 자랑은 자기 혹은 자기랑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서 뽐내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질투만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시기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사랑 많이 받았는데 자기의 꿈자랑을 형들한테 막 해가지고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죽을 뻔했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뻔했다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이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에게 막 자랑하는 겁니다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또 온 나라의 그런 병력들이나 이런 걸 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 모든 걸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뽐내려다가 오히려 질투만 사고 뽐내려다가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요셉이나 히스기야 왕은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랑 좋아하다 보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호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성공을 자랑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의 하나에 항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크게 번성한 도시입니다 많은 장사꾼들이 그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큰 길들이 이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장사를 통해서 큰 돈 번 부자들도 있고 또 그 부자들 밑에서 일하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도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크고 화려한 도시 그리고 장사로 크게 성공한 도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갖 퇴폐한 문화가 다 모여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소외되고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가득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이건 욕입니다 저 사람은 의문한 사람이야 이런 욕이 바로 그렇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아주 크게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가난하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돈으로는 자랑할 것 많고 화려함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속은 썩어있고 죽어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인들의 이 자랑 자기들의 성공 자랑 자기들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엉터리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또 여러 근동의 나라들에서 이 도시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성교를 하러 간 이후에 여기에는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서로 화합이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몇 개의 파당이 생겨서 나는 누구 파? 나는 누구 파?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속의 법정에까지 이제 송사가 올라가는 그런 지경까지도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내가 더 영적인 지식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과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런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오서 11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보금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사도들이 한 일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보금을 받게 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위를 높여야 되고 또 자기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다녔냐면 자기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었냐 바로 나도 유대인이다 예수님이 율법 지키지 않았냐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 내가 히브리인이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은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더 권위가 있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 가지고 그 교회를 장악하려고 바로 이 사람들이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거짓 사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거짓 사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혈통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결국 분열되게 만드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낫다라고 내가 낫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뭘 가지고도 자랑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거 가지고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당신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자랑하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기에게 영광되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은사를 큰 걸 받았나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은 길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쟁이 해결되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자랑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랑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끼리는 서로 질투만 불러일으키고 또 누가 높나 낮나 이렇게 서열화되고 이런 것 서로 비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을 할 때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는 그런 자랑은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자랑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다 뺏긴 것 같은 박탈감만 느끼고 그리고 화합이 깨져버리는 그런 자랑은 해서는 안 될 자랑입니다 우리가 혈통 자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을 차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또 당신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유전자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나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민족 자랑하는 사람들 다 검사해 보니까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영국 사람은 독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영국이 나는 독일을 제일 싫다 했는데 그 사람 유전자 속에 30%가 독일인의 피가 있었던 겁니다 방글라데시 사람은 그 안에 동남아시아 또 인도 파키스탄까지 여러 나라들의 그런 모든 조상들의 그런 섞여 있었던 것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전자 검사해 보면 아마 여러 나라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혈통 자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혈통 자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분열과 시기 다툼 이런 것 뿐입니다 우리는 혈통 자랑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혈통 자랑으로 통해서 오히려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혈통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이 나는 바보 같은 말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인데 그러면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일 할 테니까 한번 봐라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을 보니까 진짜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혈통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은사 자랑했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좋은 가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능력이나 은사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는 매맞을 뻔했다 나는 죽을 뻔했다 나는 속임도 당하고 돈도 없어서 굶어봤다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랑이죠 남 앞에서 뽐내려고 자랑하는 건데 자랑하는 건데 오히려 수치를 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누구죠? 조직폭력배나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누가 감옥 갔다 온 걸 자랑으로 삼습니까?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굶고 다녔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매맞고 다녔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복음 전하는 데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랬다 이걸 드러내고자 이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그 수치당하는 것도 이겨내고 생명의 위협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가 약한 부분만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자랑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부를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랑할까요? 내가 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도 사실 따져보면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벌이나 신분 이런 것들 다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로 생각한 것은 자기가 고생한 것 자기가 수치당한 것 이게 오히려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생의 열매가 교회로 맺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그렇게 맺혀진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되면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거 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랑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투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듣기만 해도 벌써 짜증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약한 것 자랑하고 고생한 것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 경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 약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약한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부끄럽게 보는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또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불치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외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1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넘겨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세 번이나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구나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죠 그리고 다메색에 가서 제자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색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변절자다 하고는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2절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32절 33절입니다 다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다메색에서 성문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색으로 갈 때에는 말을 타고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는데 이제 다메색에서 나올 때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오는 아주 약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약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교회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을 해치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것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줄이고 나를 자랑할수록 오히려 나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기와 질투심만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내가 약한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은 나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인데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의 약함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될 연약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동일의 멋진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입니다